한때 서로 도우면서 살던 전자기기 마을이 있었다 그 중 제일 강한 키보드 군단이 마을의 평화를 유지해 주었지만 나날이 갈수록 강해진 키보드 군단을 다른 기기들이 경계하게 되었다 경계는 곧 위협이 되고 기기들의 배신으로 키보드 군단들은 몰살당했다 엔터 윗스페이스 공격 총 scheree Colleen 갓도 set 정 딱 그 위치로 쏜다고? 딱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쏘면 데미지가 딱 들어가나봐 7은 하트 키캡 뭐야 액티브 사유 스토리얼이야? 오 요 아 점프 이건데 아 헷갈려 시프트 아 시프트 움직이면서 키보드를 눌러야 돼 잘 피해 굿 굿 오 이렇게 격축 화려한 강력한 화력으로 전투하는 사수입니다 청축 정확한 검술로 공격하는 검사입니다 키캡 하드 키캡 하드 키캡 캐릭터야 음 흠 흠 흠 이렇게 할까? 안 써본거 써봐야지 어떻게 때려야 돼? 이렇게 얏 Q 야 이거 좀 정신없는데? E O O 안돼? K Z E 스페이스 뭐야 천천히 떨어집니다 어떠한 공격도 단 한 번 정도 막아냅니다 이거는 방패 야 이거 뭐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야이C 빡세여 O O O L L U 무조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는 거니까 잘해야 돼 1타 수직 2타 수평 3타 범위 정신없는데요 5타 수재 학생 둘 2타 수 1타 1타 2타 1타 2타 3타 1타 아유 1타 잘 피하고 이렇게 어우 빡센데 이거 엔터도 있다 피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다 저게 체력이 보이는 거 의미 없지 않나? 피 오케이 아휴 죽었다 아니 목숨이 더 있잖아 야씨 너무 빡센데 야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합니다 가 뭐야 근데 이제 한 대만 좀 죽어 아휴 죽었다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해볼까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막 쏘면 되겠는데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막 쏘면 되겠는데 아래 방향키를 눌러 구를 수 있습니다 구르면 무적은 아니겠지? 아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구나 가까이 오면서 느려진 애들이 이렇게 깔끔 깔끔 이거는 오히려 쉽다 수명 절반은 안 줘도 됩니다 뭐야 폭발 탄원이 낫겠다 범위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? 뭐야 폭발 탄원은 개사기 아니야? 아 이거 뭐야 아니 폭발 탄원은 너무 사기인데? 귀한 탄 나쁘지 않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 잠깐만 폭발 탄원은 나한테도 데미지 들어오잖아 잠깐만 이거 안 좋아 안 좋잖아 안 좋잖아 아니 참 너무 안 좋은데 이게 낫겠다 충척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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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? 뭐야? 클리어한거야? 어 뭐야? 어 뭐야? 키키캡캡에서 계속 더 많은 키키, 더 많은 축, 더 많은 전자기기, 더 많은 이벤트,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, 그리고 더 많은 전투 음 아 근데 어렵다. 이게 개 게임 설정 와 이거 잘 만들었다. 근데 내가 qw 이런거 눌러서 설정 들어가는 거잖아. 지금 파이머는 뭐야? 파이머는 뭐야? 잘 모르겠고 아 이거는 그냥 애들 물려오는 거랑 끝없이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선들 나오는 거야?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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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좀 더 쉽지 아무데나 막 눌러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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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쉽잖아 움직이지 않고 때리면 데미지 증가 할 수 있지? 이런 데만 조심하면 돼 다 이렇게 이렇게 터렛 중첩 어 2.4 점사 나쁘지 않아요 아 아씨 너무 아픈데? 너무 아픈데? 너무 아프다 피하기가 힘들다 오래 날아갈수록 능력이 증가합니다 야 너무 빡세고 뭐야 아 이거 죽었다 아 아씨 아 이거는 어렵다 사수가 좀 더 편한 거 같은데 사수가 좀 더 편한 거 같은데 사수가 좀 더 편한 거 같은데 이거 말뚝뛰려는 안되겠다 더블점프랑 느린타난이랑 사시네는 사시네는 한번 챙겨가보자 아 아 아 아 아씨 분명히 피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두꺼워가지고 맞는거 보소 귀한탄 좀 쓰레기인거 같아 저 폭발 만약에 폭발 데미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데미지가 들어가는거면 개구릅니다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아 아 아 아 숙이는거 왜 안됐어 빡센데 폭발이 좋긴 하다 막 쏴 다 아 쭉 끝엔 쉬프트에 쉬프트로 휘플로 피해를 입으면 돌아온다고 이게 뭔소리야 뭔소리인지 모르겠다 근까 한번 챙겨가볼까 내가 커진다는거야 아예 부딪혔나? 안 부딪혔지? 체력 회복! 체력 회복! 화염병 액티브! 2.4 이게 이것만 조심하면 돼 양쪽 시프트를 잘 써 도자와 줬어야 돼 오케이 어 뭐야? 아잇 아 뚱땡이 와 죽겠다 죽겠어 이제 죽었어 아이고 죽었다 아씨 오케이 아 이건 엄청 어렵다 할 수 있을까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캡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